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그의 고난과 소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역설적 진리가 지닌 역설적 효능에 관한 것이다. 바울이 인용한 기록된 바의 소스는 10편 116편 10절이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10편 기자도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사망의 줄이 두르고 수홀의 고통을 겪고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내가 여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주께서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그의 눈을 눈물해서 그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말하였다. 믿는 것과 말하는 것은 구원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마음에 믿는 사람은 입술로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이 믿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과 똑같은 길을 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주님의 선택으로 이방인을 위한 선교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많은 환상과 게시를 받았고 그가 쓴 서시는 신약 성경에 13권이 포함되었다. 평생 결혼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개척하였다. 그렇지만 육체의 가시를 비롯하여 박해와 실혼도 많았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비록 역사적인 소망을 바라보지만 그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은 낙심케 하는 일이 많았다는 고백이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압박감에 시달려 탄식할 때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1. 예수님처럼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다. 3.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4. 우리가 잠시 겪고 있는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바울은 누구보다 그리스도께 우린했기에 낙심하지 않았다. 또한 힘쓰고 애쓰는 것으로 천국의 영토를 넓히려는 소망으로 살았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육체 안에서 탄식하며 장차 우리의 것이 될 하늘로부터 오는 거처가 우리를 둘러싸기를 갈망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게 만드는 동력이다. 내가 그들 안에 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가운데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 가운데 나오라. 너 자신을 구별하라.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마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받을 것이다.